아 렉 걸려 차트는 렉 걸리더라 어? 아 뭐하냐 아 지금 잡생각이 많네 딱 보니까 잡생각 없이 하면 잘 되거든요 이것만 집중할게요 아니 근데 저게 로켓이 좀 이상해 저 부분이 딱 저 부분만 넘으면 되는데 그래야 처음 보는 것인데 아 쪼끄매지는 거잖아 민준아 기억 좀 하자 나 자꾸 저런 것만 보면은 거꾸로 가는 건 줄 알고 아이오 김님 부처님이 윈선 날라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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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까요 그러면 아냐 하니 하니 란칸이 괜찮은게 필요할게 뭐야 부처님은 윈선 좋으셨네 동준이 있네 동준이 있네 동준이 있네 아니아니 제가 디바할게요 민선하세요 네 포즈가 원래 딜러 아니에요? 저요? 저 원래 멘트인데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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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힐 시켜볼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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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뭐야 이거 한 번 봐줘! 아! 이거 봤어요! 바로 봤어요!! 킬 주는 중 X2 오? 죽었다!! 내가 내가 올께! 1,2,3,4 πε! 횃리인데 패키지 9000에 맞죠 나 여유 10을 때리는 중 천안에 올게 네? 차단 사이에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켠진 줄 알았네 이거 뽕갱 가자 뽕갱? 뽕갱 갈 때 하나님 못 지켜야 이거 겐지한테 이속 이거 나 로봇 못 사와도 괜찮은데 겐지 야 저거 저거 겐지 아이고 저거 안된대 아 야 나도 나까지 살렸다 아 저거 일방컵 알잖아 근데 일방 털린게 털린게 해봐였어 죄송해요 그냥 뒤로 좀 빠질 것 같아 걔네 뽕 인서 놓을거야 다음부터 아아아 나 힐팩 아 못살렸다 아 못살렸다 간장해라 공짜로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요 그냥 20버까지 내 뽕 있는데 제가 비트로 카운터 볼게요 아 나 비트로 왜 이렇게 안거냐 나 열심히 일조는데 야 내가 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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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로 가자 지금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 밀렸다 이거 미안해요 빈조에 겐지 우리 윈선이 겐지 못온 중 겐지 못온 중 1대에 못은겨 1대에 못은겨 이거 1대에 못은겨 이거 뭐야 겐지 킬 아 못잡으셨는데 이거 우리 우리 거의 다 간다 겐지 케일인데 아 힐 아냐 힐 아냐 이제 루시어 루시어 밀었어 저 낙사 아냐? 몇 턱 올라왔다 올라왔다 2개 사면 저희만 둘이에요 1진정 큰일났다 이거 죽는다 하나 아 여기 제자타 하면 크량일 것 같은데 뽕범 가자 우리 아직 안왔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오른쪽에 트랩 우리 뒤에 트랩을 해야고요 가자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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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스 씹었고 가야돼 이거 나 루피 못 받지 힐 안돼 힐 아 진짜 뭐야 뭐야 이게 뽕타이밍이 내가 말을 하고 딱 그때 가야되는데 파가 니가 어 다 받고 갈라 그러니깐 쟤가야? 아 니가 하나 해야 되겠다 아 아 아니면 쟨야타야 쟨야타 야타도 야타 그럼 숨어서 오케이 이거 처음에 안 나갈게요 왼쪽으로 소화 소화랑 부조화는 붙여줘야 돼요 근데 조화 달고 부조화까지만 붙이고 안 나갈 때 아니면은 아 아니면 어떻게 저 야타 하고 싶은데 저한테 야타 시키셔도 돼요 저 야타 잘해요 저 왼쪽 끝에 있어요 저 팀 빨려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이거 두툴 그 뒤 뒤에 겐지 봐줄게 겐지 부조화 겐지 부조화 오케이 겐지 질풍 없거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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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하나 피해 하나 피해 하나 컬 위선 부조해요 위선 봐줄게 위선 개피 컬 저 저 트렌트 몰였어요 트렉 컬 루시우 버전줘 루시우 루시우 컬 오우 저 왼쪽 끝에 계속 상하.. 어.. 상대 빨려들어오게 할게요 네 저 그 블리즈만 컬해준다 제가 태나.. 시공 속으로 빨려들어가요 네 빨려들어와요 정면에 하나 왼쪽 조심 왼쪽 디바 정면에 하나 지금 부정을 못따라죠 못따른다고 겐트 돌았다 겐트 돌았어 나 키웠죠 컷! 트랙컬 일단 겐지 잡자 겐지 잡자 겐지 잡자 우리 겐지님 안보여? 안보여 다 잡자 다 잡자 다 잡자 헛팡께 헛팡께 냅둬요 냅둬요 그냥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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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될거같애 랭 실주세요 어 뭐야 어디까지 했더라 그냥 냅둬요 그냥 앙 기모어띠 랭 실수 랭 실수 랭 실수 자 부족 왔어요 이거 총알 부터 쓸래요 비트부터 쓸래요 비트 언제? 저 아까 죽을 뻔했어요 트레이크 송환 안잡았어요 여캠 빼고 있고 어 우리 다 퍽 써있고 3개다 펜껑은 다있고 어 나 비트 이거 먼저 써줘요 3필 이거 라스트님 휘난데요 거기 거의 너무 앞이야 힐 줬어 힐 줬어 하나 뭔지 하나 뭔지 하나 수영관 있어야 돼 얘네 비트 못받았어 비트 못받았어 확인 인선 인선 겟피 컷 현지 나이스 다운 털를 쓸게 와 나 포션 제일 뒤로다 보니까 얘네 못 오는 데야? 3대에 공기 못 빠졌냐? 방금 빠진 거 없은 거 같은데? 비트 아 비트 하나 비트 하나 비트에서 힐 줬어 비트에서 힐 줬어 힐 줬어 힐 줬어 하나 힐 아 수영 빠지고 수영 빠지자 하나 힐 나이스 뭐야 뭐야 킬러 다 컷 민성 보다 민성 민성 개피 아니야 이제 천천히 샌넬 힐 줬어 샌넬 힐 줬어 잘라보자 힐 줬어 다 잘라놨어 다 컷 아 저 좋네 으 Phil 아 아니면 아예 뺏다 가든가 지금 아 뺏다 가든가 썼요 뺏다를 더할거야 제가 уже 어색 애러 가자 الأ 개 Butt Washington 힐 힐 힐 넣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젠 Pot 뺏다 아 와 진짜 못 피해 저쪽 비트랑.. 아 비트 한 70%고 윈성궁 한 50%? 60%?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조화 맞아야돼 아 가도 돼 이거 트라야 왼쪽에 딱 붙어있다 조개 트라야 하나 둘 셋개 전발 셋개 다 빠지 저 조화 지금 부자랑 조화 못 따라줘 현진한테 조화 거장 헬메 헬메 디바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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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핀은 컷 나 헤편고 올게 헤편고 올게 헤편고 올게 헤편고 올게 헤편고 올게 이건줄 모를놈 뚝배잇 깠는데 저 뚝배잇 깠는데 하이키 하이키 아 다 튕겼어 오 좋대 와 저 실화냐? 아냐 집 못 쓰면 나이스 하이키 와 지인줄 알았네 그거래 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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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또 쿵 더 튕기지 않겠지 아까 라스카니 그 네? 하이키 아 저 쿵 더 튕기지 않겠지 아 안 튕겨요 난 중냔 지금 중국 이예요? 네? 지금 중국 이예요? 아니면 황국 이예요? 여기 짱개요 여기 중국이예요 중국 중국이예요? 안 튀어요? 네 안 튀어요 그럼 잠지매매 당해요 네 당해요 진짜로 저 늦게 나갈게요 개크 얘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겐지 겐지 보자 겐지 겐지 피 루시오 루시오 개피요 겐지 형이 좋아 윈섬한테 부 좋아 나이키 나이키 2층에 있을 테니까 거점 먹어주세요 장면에 틀에 이거 2층으로는 틀에 못 와 틀어요 확인 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님 죽으면 죽으면 간첩인데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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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더 이상하고 천천히 천천히 야타 물러가자 야타 물러가자 야타 물러가자 2층에 부자가 가긴 했는데 윈선 부자 윈선 개피아 거점 디바 피해 거점 뺏겼다 이거 와 젠빡이 제가 다 피해 제가 다 걷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공자로 졌다 치자 뭐야 이거 천천히 안녕 내 궁 찼을걸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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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초월이 있거든요 초월 부터 쓰자 저 궁 차요 얘네 2층으로만 안 뜨네 어 뭐야 이거 일종만이 겐지 맞았어 이거 정만으로 오겠다 이제 정면 윈디 정면 거의 많다 나 부자와 부자와 달렸어요 야 오른쪽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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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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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겐지 봐줄게요 철 철 철 철 힐러 다 컷 힐 힐 되자 이거? 네 힐 되요 힐 되요 겐지 뒤에 겐지 컷 나이스 디바 디바 어 디바 보은죠 디바 보은죠 컷 해졌다 잡을 필요 없어 컷 아 뭐야 아잇 내가 잡았어 윈선랩 싫어요? 윈선랩 아 나 올 때 다 폭 달릴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왼쪽으로 쭉 빠질거에요 아마 저 궁치에 싶어요 궁치에 싶어 윈선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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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로 초월 썼어 아 초월 췄는데 힐 안되지 이거 힐 안되요 저 죽었어요 아 그럼 나 죽었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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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빼자 빼자 어 빼자 빼자 겐지 궁 초월 빠짐 하이 3개 빠졌네 2명 저 초월있음 쟤네 비트 아까 우리랑 마피트 썼어요 쟤네 아직 비트 안오 비트 70%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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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찼다 해보자 해보자 나 공도 있어 이거 초월 쓰고 비비고 있어봐 초월 쓰면서 비비고 있어봐 이거 크레딘 죽으면 안돼 용감 가네 루시 컷 루시 컷 디바 못해 디바 맞춰 맞춰 쟤한테 먼저 쟤한테 쟤한테 P? 쟤한테 컷 윈선받아 주세요 와 죽겠다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앞턴 가야되나 아 아 겐지 바로 벗고 컷 큰일났다 서로 탱컹 서로 없을걸요 지금? 초월 없고 윈섬 지금 조항하고 정할게요 쟤네 비트 있음 쟤네 이번에 피톤 비트 잡폭 있을걸? 아니 잡폭은 없고 컷 야 유심 피 류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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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틀에 아니었으면 님들여 알지? 마지막이 비빔 윈스턴이었지 자폭으로 자폭으로도 틀다 뭐야 틀에 2명에 자폭 판매가 질들아 아까체로 왼쪽에 끊어 드릴게요 계속 제일 끝에 포지션 잡으면서 틱오튼도 좀 오가는데 어 어 아 와 야타 개 센데? 왜이렇게 센냐? 나 야타 어차피 안하는데 왼쪽으로 나왔어요? 제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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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좋아! 레디 엔트래? 레디 엔트래? 나 해평 먹었을게 해평 먹었다! 나 해평 먹었다 나 겐지 부자! 겐지 부자! 트레즈와! 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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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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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여! 죽여! 죽여대! 죽여대! 어 죽였어 나이스 나이키 나이키 근데 뭐가 너프 먹는다고요? 아 부라야 부라야 아니 어차피 난 야타 안해서 너프 좀 내겠으면 좋겠는데 누가 야타 먹는다고? 아 야타 너프 먹는다고? 저 저 힐 못 줘요 님들 제 포지션 보세요 아 오케오케오케 나 나 끝으로 갈꺼야 나 끝으로 갈꺼야 야 위쪽으로 간다 위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확인 확인 야타 보는 중 야타 보는 중 안 돼 더이상 안 돼 우리 윈선 윈선 일종 야타 개피 개피 개발라 우리 겐디림을 케어했어요 겐디림 케어했어 나이스 우리 디바 안 돼잉 김지 핀인거 같은데 내가 내가 반사에 쏴줬 잘했죠 야 야 누가 쐈어 야타가 쐈는데 아아 뭐야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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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겐디림 케어 안 돼 와 계속 감았는다 싫어? 미안해 궁 채우다가 형 형 형 형 부숴아 부숴아 천천히 나 구운 빨라 대신에 야 얘 못 봤어 못 봤어 아아 나 총을 했는데 나 비비다 비비다 죽자 비비다 죽자 비비는 죽 비비는 죽 핵향 먹고 나 터졌어 나도 비빌 수 있어 쟤네 비트 빠졌어요? 비트 빠졌어요? 비트 빠졌어요 비트 있어요 우리 힐러 궁 뭐부터 먼저 쓸지 정합시다 이거 총을 붙어쓰죠 나 궁 또 있음 아주 잘 나오지 겐지니한테 좋아 나가자 드릴게요 가짜 가자 자왜라 무조건 철 여자친구 여자친구 나이스 와 FRAB 위선 위선 아직 몰라 철 철 철 철 철 철 우리 겐지님 힐 왔어요 트랜 사운드 낮았었는데 뒤에 트랜있었어요 이거 잠깐.. 루시우님 조화 고정하고 잠깐만 나와요 라스트탈리 내가 힐러공 빼줄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커버해줄게 나이스 나이스 체안타 보고싶은 바로 확인 체안타 바로 보고싶은 바로 밑에 위에 힐러공 빼줄게 밑에 써줘야돼 겐지바출게 즐거운 개발 디바 맞상도록 도와드릴 디바 맞상 capacidad 디바 꼬모님 빼 나이스 별빛 한글자막 by 한효정